누구나 알잖아 어쩌면 넌 이때 끝을 보니까 정신처럼 말 기쁘게 아무리 눈비도 가고 싶은 날 이거 봤지? 맞아요 진짜인가봐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게 자, 내릴게요 우리 여기에서 묶는 거야? 어 와, 절롭네요 진짜 너무 좋은데? 이븐옵데이 아, 돼있네 우와 우와 영벅스 우와 영벅스 영벅스 진짜로 좋은데? 나 진짜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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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반이 있다규? 미쳤나 봐 왜 이렇게 좋아? 우와 너무 좋은데? 전기장판이 있는데?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어 안 돼 들어가지마 잠깐만요 잠깐만요 벌레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너무 가능인데? 여기서 살면 안 돼? 너무 좋은데요? 건반이 있네 우와 땀을 쳐봐야지 아니 건반 건반까지 있다고 이거 봄 딱 생각한, 딱 그대로. 그래서 너무 좋아요. 첫인상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딱 생각한 그런 약간 뭔가 시... 아 뭐라 해야 되지? 자연 라이프? 뭔가 그런 걸 딱 꿈꾸기 좋은 그런 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해, 이제? 냉장고 한 번 볼까? 아 햇반도 없네. 으잉? 뭐... 할 게 없는데? 봐봐. 다 채워져 있어. 와 일단 우리 문을 닫아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게 벌레가 계속 들어와. 아 진짜? 우리 전기파리차 하나 사올까? 파리차 여기 있는데? 응? 수건도 있네. 놀 게 너무 많은데? 오케이. 왔으니까 퍼포먼스로 줄넘기 한 번 보여드릴게요. 아 아파. 아 아파. 오우. 아 슬리퍼라서 그런가 봐. 데이식스의 여름 소리. 오우. 포함finden. inoipers. 아아~~ 우와! 얼음도 있네, 진짜로? 콜롬비아 에스프레소 콜롬비아 에스프레소 콜롬비아 에스프레소 콜롬비아 에스프레소 콜롬비아 에스프레소 싫어요? 아 줘봐 줘봐 야 나 또 봐 좋구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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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생겨줘야 돼 이걸로 먹을까요? 이거?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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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됐는데 바로 깨져서 떨어뜨리면서 영윤이 형 튜브의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머리인데 와 진짜 좋다 소리 죽인다 음 좋다 이케 호친 hasta 그냥 알 아 여기서 멜로디를 찾았다 아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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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換 아 하늘 진짜 뭐야? 너무 예쁘다 지금 딱 어필아 풍경이 스윑 비치긴 했다 비치긴 했다 진짜 저걸 빌리 나 왜 안쟉어요? 너는 하늘을 배경으로 안하고 있다며 중심으로 저 이거 어? 그게 뭐야? 축하합니다. 당신은 정이 넘치는 강원도 마을으로 초대합니다. 진짜 나를 완성시켜주는 아이템을 당하 나만의 가방을 완성 저희 라이브 콘텐츠 아니 라이브 콘텐츠래요. 라이브.. 라칸..라칸? 라칸말아도 하지? 어. 라칸도 좋은데. 저희 라이브를 지금 찍었고 찍고 있고 찍고 있고 내일 여행은 아무래도 우리가 떠날 거 아닐까 근데 사실 촬영은 핑계고 우리끼리 여행을 가고 싶어서 행동은 못 갔으니까 여행기업 촬영 컨텐츠가 어떻냐 제안을 하셨으니까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행 좀 가서 사리사육 채우고 오라고 나는 사리사육을 솔직히 다 채울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그래야 먹을 건 아니더만 먹을 건 괜찮아 원래 먹을 건 잡아먹어야 돼 사랑이 깜짝이야 설렘 가득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의 여행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서 먹으싶어 가서? 그래서 그냥 햇빛 쐬면서 아따 좋네 이게 인생이지 하면서 그런 걸 그러니까 나도 나른하게 있는 거 그런 거 상상하고 있긴 있거든 갈 때 근데 우리한테 에코백이 주어지잖아 맞아 맞아 거기에 들고 갈 수 있는 거 다 딱 거기까지 담을 수 있대 맞아 맞아 일단 궁궐지거리 좀 챙기고 진짜? 어 그냥 뭐 요새 나이도 들었고 당도 부족하고 뭐랄까 초콜릿이나 먹고도 챙기고 3일 내내 먹을 라면? 어? 어 뭐 그런 거 가방은 닭을 좀 몇 마리 치워 넣어? 그래서 가서 좀 아니야 보신을 좋아하게 계란을 넣는 거지 그래서 가서 키워가지고 닭을 안 ㅇㅇ ㅇㅇ ㅇ- ㅇ 데이식스의 여름 솔이 정말 저는 딱 저한테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딱 살 수 있을 정도만 챙겨왔어요 저는 보여드릴게요 정말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서 워피리부터 시작인 거야 충전기 무려 고속 충전기 잠시만 무슨 라인이 이렇게 많아요? 잠시만요 뭐 몇 개를 충전하고 싶은 거야 C타입? 이건 뭐야? C타입 거 여기있다 보조 배터리 그 다음에 팬티 팬티 4장 그러니까 너를 완성하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야 전자제품들 아 도심 속에 살아가다가 정선에 왔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또 적응을 해나갈지 전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과 함께라면 아 그러니까 원필이는 도시남자 김원필 아 도남 도남 별다 줄 도남원 형 너는? 나? 나 먼저 해? 응 올인원 브로엔 팁스 나이스 아무도 나랑 형은 응 믿었어 나도 갖고 왔냐? 믿었어 쓰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꺼 오케이 당신들을 배려한 마우스피스 아 고맙다 이건 고맙다 무선 충전기 이야 무선이야 이야 무선 아니야? 무선이야 그러니까 대기만 해도 된다 그거는 이제는 가방 속에 가방 아버지가 방 속에 들어가셨다 아 나도 에어팟 갖고 왔었다 이거는 소음을 대비한 에어팟과 어 혹시 모를 비상금 땡큐 그리고 켈빈클라인 이야 귀여워 어 어필아 이게 뭐야? 이거? 어 저거 에어팟 에어팟이야? 응 형이 사준거에요 형이 생일선물로 사준거에요 영케이 형이 생일선물로 사준거에요 오 야 잘 어울린다더라 역시 자 그럼 영케이는 뭐 가져와 아 그게 나야? 개빈클라인 언더톤즈 아 아 이랬어요 언더톤즈 아 딱 문 열자마자 나오는거 언더톤즈 아 그 다음에 낡아 빠진 충전기 충전기 갈변했어 충전기 다 막히죠 여러분 이제 원필이가 추천해준 티셔츠 이거 진짜 좋아요 참고로 이것도야 티셔츠 진짜 좋아 뭔데 이게? 그냥 흰티 아직 택도 안 뜨든 헤드바르도 티셔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도 이거 다 새군데 이거 다 새군데 이거 이게 뭐야 어 어 아니 누가 주셔가지고 그리고 너는 아까 케빈클라인? 응 나는 휴고버스 넌 뭐야 형 설마 가주세요 에이 기다려봐 넌 뭐야 넌 뭐야 그래 다 까자 그냥 휴고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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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팬티를 왜 그렇게 접어 그러고 그냥 야 팬티 접는 것까지 반 접고 응 돌도 말아 돌도 말아서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좋겠다 팬티 잘 접어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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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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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운이를 위한 도운을 진짜 리얼로 오 리얼로 렛이였다 , 이렇게 오늘 죽어봐요 심지어 연태고랑 어 연태고랑? 이게 왜 도운이 원픽이라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향수 아 이것도 술이야 이거는 향수도 뿌려 형 어? 향수도 뿌려? 아니 그냥 가져와봤어 어 아 이게 형 냄새구나 네 나도 있어 근데 야 씨 그리고 그룹... 벌써 그럴 수 있나고? 앞머리가 귀찮을 때 아 이렇게 이렇게? 이 가방 안에 있는 거는 끝으로 안 닿던지 안 닿던지 내 가방 밖쪽에 이 주머니 안에 조금 스페셜한 걸 가져왔는데 저거? 물만 있으면 끝나면 내가 살면서 라면을 저는 한 번에 많이 끓여 먹거든요? 그러면 소스가 다 필요가 없을 때가 꽤 많아요 진짜 다야 이곳의 매력을 한껏 더 느끼기 위해서 폭풍을 떠날 예정이에요 김밥 도시락 준비해주세요 김밥 도시락 준비해주세요 진짜 잘 사 김밥 사실 김밥을 제일 많이 먹어본 거는 또 원필이지 않나? 뭔 말이야? 그런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다니요 도움이 김밥 싸 봤잖아 싸 봤어? 자 지금 봐봐 밖에서 같이 가자 미리 알려줄게 이 대 있잖아 그 나무로 된 거 뭔지 알지? 놔 그다음에 김을 놔 밥을 이렇게 얇게 펴 발라 그다음에 올려놔 끝에서 둘이 칵칵 말아 그렇지 않아 참기름 위에 발라 잘라 자르든 아니면 그냥 자르지 마 그냥 이거 먹어 뭘 잘라 끝! 자 가서 해봐봐 그래 어 어 햇반은 돌려서 해야 돼 아 그래? 돌리자 저기 참치 있나요? 참치도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러면 나는 불을 만들겠다 불..불? 불을 어떻게 만드지? 불을 어떻게 만드지? 장..장작을 진짜 패? 여러분 장작 패해야 되는데요? 패면 되지 어 아 아 아 아 아 무서워 아 너는 어떻게 패는 거야 너무 크니까 조그맣게 모아야겠지? 독백일 뿐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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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패진다고? 아 아 아 감 thats 자 죄송합니다 민스 다 있네 어 잠도 꽂도 있네 라 계란 계란? 계란은 여기서 해봐야지 계란 없이 먹자 귀찮으니까 고구마도 있네 진짜 뭐 이거 뭐야? 뭐? 오케이 아 안되겠다 이거 거기 산적 한 명 데려오세요 영킹씨 형! 어 쟤 맷집이 너무 쎄 어떻게 팰 줄 알아? 그래 그럼 네가 챙길래? 한 번에 돼? 한 번에 안 돼 아 원래 한 번에 안 돼? 아니 그냥 나 안 해봤으니까 뭐 한 번에 못 먹었다는 얘기 아 봐봐 이거 겁만 패하네 이거 이렇게 불쌍해 보이죠? 오케이 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아이씨 아이씨 에이 새우 새우 아이씨 데이시스의 여름소리 2박 3일 정도 여행을 가는데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난 지금까지 아주 좋아 이거 진짜 리얼이거든? 아예 그냥 우리끼리만 가니까 지금 되게 너무 자유롭다 난 우려야가 거의 가서 어떻게 먹고 자고 할지가 너무 좋아 일단은 가서 잘 건데 가서 잘 거라고? 너무 좋은데? 나도 자는데? 우리 다 같이 잘 건데 낮잠 한번 때리고 밤에 저 바비큐 싹 하면서 고기는 없겠지만 지금 그 말대로라면 너무 좋거든 너무 좋다 오케이 가서 낮잠 싹 때리고 그 다음에 한 한 7시? 그 정도 일어나자 7시 너무 좋아 딱 일어나서 이제 뭐 먹지? 이러다가 아 됐다 귀찮다 라면도 먹자 해서 라면 딱 먹고 그 다음에 불멍촌 때릴까? 해서 이제 가마솥 가마솥 그 있잖아요 그 벽돌 쌓고 아 그래? 벽돌은 우리가 쌓자 그래서 벽돌 우리가 쌓고 거기에 장작들 폐가 아 폐지 말자 장작들은 그냥 있자 그래서 그 장작들 있는 거를 바로 넣어서 불멍 때리고 아 좋다 하다가 아 옆에 옥수수가 있네 옥수수를 그대로 따 그래서 옥수수를 그냥 불 위에 꼬치로 이제 꽂아가지고 바로 그냥 구워 구워서 옥수수 되게 아 조금 탔어 조금 탔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거무스름하면서 되게 맛있어 보던데 어 고대로 먹고 아 마시멜로 거기에 넣어 먹고 싶다 먹고 이제 제작진분들께서 멤버들 밤이 늦었으니까 일단 먼저 주무실게요 하고 고대로 그냥 자 계속 말하고 쫙 고맙다 고맙다 멀다 멀다 복